오늘 저렇게 아주 친근하게 봐야 돼? 이렇게? 응? 안녕하세요 제이와 나의 제는 허제이 그리고 저는 허집사입니다 오늘은 양바라는 날이에요 1년에 한 4번 정도 양바를 하거든요 분기마다 하는데 왜 그렇게 자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스? 와우 아이고 이뻐 너 누가 이렇게 이쁘래? 어?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쁘래? 이렇게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면 침냄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양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양바라자 아아 아이야 사랑해 우리 양바라자하고 속 들어왔어요 이쁘이 아이구 애기가 세상에 우리 애기가 아주 예쁘고 착한 물러미군요 아이고 이뻐 자 물 켜졌다 이제 세상에 우리 빨리 해줄게 이쁘이 아이고 아주 좋아 안쓰래요 모르는 말이지 아주 재밌고 깨끗한다 그래서 애기 양바를 하면 아주 좋아 아빠가 먼저 시범을 계병처럼 이뤄 이렇게 끌고 네 네 이번에는 조금 대중적인 거라고 얘기해야 돼 아빠 시범 잘 보고 우리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하고 편안한 건지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라 자 물은 말이지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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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봐야 돼 이렇게 물은 와우 와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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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도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치? 아이고 다 원하지 말고 다 원하지 말고한테 잠깐 양파시 짜볼게요 자 아이구 좋아 아이구 따뜻해 아이고 둘이 아주 따뜻할 수 있구나 아이고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아빠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랭이 물 명분이 없었지? 자, 잘해라! 아이고, 이뻐. 대상이야. 대상이야. 양배왕이 돼라. 오랭이가 물농이라 이렇게 노래 좋아요, 이쁜이. 와우. 이뻐. 자, 오랭이 아빠가 맨날 물어뜯는 냥통수도 이렇게 충분히 물 덮여주고. 오랭이도 확실하게 물 덮여줍시다. 아주 이뻐. 자, 그리고 예쁜 아기 가슴 턱. 응. 이 턱! 턱 한번 해보자. 옳지.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아기 이뻐.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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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대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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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주 이뻐. 자, 이제 세수 가서 할게요. 세수야. 옳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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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우리 야옹이 포장해줄게요. 야옹이 포장해줄게요. 이뻐. 자, 여기 물은 충분히 다 덮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비누치를 해줄 거야, 이쁜이. 빨리 빨리 하자. 이제 스트레스까지 만드니까. 자, 우영이 이제 비누칠을 한번 해볼게, 오리지. 물을 다 깜만 끄고. 물을 다 덮고. 물을 다 덮고. 여기 야옹이 옆에 눈치를 얼른 해줄게요. 물을 다 덮고. 물을 다 덮고. 물을 다 덮고. 아빠 늘 세수 국물. 물을. 자, 이렇게 예쁜 아기 고양이한테. 생크림 토핑을 해주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알갓도구마약으로.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알았어. 알갓도구마약으로. 알갓도구마약으로 세수해. 알갓도구마약으로. 이렇게 잘하는거야. 이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좋아하지마. 예쁘게 거품질 해줄게.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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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야 하는 사람. 거품 잘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응? 그렇지. 오우야 오우야.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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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표 llegaフ att quemgar hercor ship Il vivir chat?. 오우야 오우야 잘했어. Celvey 잘했어. 유튜브 스타네. 우리기. 말도 척척 잘 그렇죠. 내게 유튜브 스타네. 우리도 빠짐없이. 여기 오우야에 살짝을 더 올라간단 jewel Bispo. 여기 살 나도 없어. 여기 500g 모양이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잘 안 Supportés? 아아fashion으로 고생했어. 팝핑 준비 열기 턱도 깨끗하게 아 여기 턱 맨날 보고 또 뜨니까 또 깨끗하게 볼도 꼬마케 줄게요 빨리 빨리 꺄이 왜 왜 왜 왜 나 얼굴에 다 들어간 거 같은데 다 들어간 거 같은데 눈에 들어왔어 안 되겠어 아이고! 된다! 행고야지! 엥! 행구자! 아! 눈 따가워! 행구자! 자 이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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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행구자! 기다려! 한 달!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버품기가 다 빠지도록 꼼꼼하게! 뒤에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해서! 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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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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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자 얼굴 좀 한 번 더! 어이! 자 얼굴을 꾸고 계속 팔짝이 이쁙! 한 번 봐요! 어이! 어이! 안 됐다! 네! 자 꼬만기도! 딱! 으어이! 자, 됐습니다. 이제 겉공끼가 다 빠졌고요. 좋아요. 이제 고희야 말려줄게요. 우리 애기.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만져줄까? 우리 애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을게. 잠깐만. 잠깐만, 내려 보자. 여기 잠깐만 있어. 깔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알았어, 알았어. 애기야. 미안, 미안. 못 살 뻔했어. 어이, 생기. 그 생기 이뻐. 자, 극세사 타올로. 우리 또 첼피형 고양이야, 첼피형 고양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살살. 살살. 고생해, 고생해. 고생해, 고생해. 고생해, 고생해.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수건 활동해서 1차 건조됐고요. 이제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빠르게 2차 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어를 할 때는 저소음 모드로 하는 게 좋고요. 약풍으로 대신 빠르게 건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모터 소리를 고양이 싫어합니다. 자, 빠르게 건조할게요. 자, 어, 이렇게 드라이어를 통한 2차 건조를 멀췄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아기 방으로 이동해가지고 수건으로 마저 이런 부분들. 물기를 좀 빼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라이어를 할 건데요. 그거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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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구, 세상에 아기 삐지지도 않고 천사야 진짜야. 응? 아기는 천사야, 이분이. 애기! 아기ä! 예예예 야이여 Yes 아기네 처음부터 천균까지 놓고 help 여기 옆으로 한번 누워서 앉아 볼까요? 편집을 건드리고 옳지! 잘했어요! 옳지라고 마무리 합시다! 잘할게 옳지! 아이고 이뻐! 내 사랑! 야 내 사랑? 아이고 이뻐! 세상에! 상쌤! 우리 애기 목욕해서 뽀얀 왕자 된거 누나 형들한테 자랑하자 이쁘니! 알겠어? ㅋㅋㅋㅋㅋ 귀여워! 자 일단 우리 뽀얀패! 털이 그냥 비단결이 따로 없네! 비단결이 따로 없어! 세상에 그냥! 아이고 이뻐라! 이쁘줄것 같아! 그리고 매력 포인트인 우리 블랙핑크! 블랙핑크 젤리! 너무 예쁘게! 핑크가 특히 아주 베이비핑크 합니다! 아기 고양이라 그런지! 너무 예쁘죠? 꼬리 가만! 꼬리 가만히 있으세요! 꼬리 움직이지 말고 정신 사나오니까! 자! 꼬리 가만! 꼬리 가만히 있으세요! 소식 많이 안들고! ㅋㅋㅋㅋㅋ 자! 그리고! 우리 여기 턱 주변에도 털이 지금 뭉친거 하나 없이 아주 그냥 뽀송뽀송한 솜털이 됐어요! 예쁘니! 너무 이쁘네 세상에! 아이고! 뽀뽀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겠다 오늘은! 오늘은 양팔 첫날이니까! 자! 암튼! 애기 목욕하고 이렇게 털까지 다 말리고! 이제 저랑 제이는 또 껴안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귀여워! 다음에 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다음 분기에 만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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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